영등포구가 사단법인 나눔 문화예술협회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락을 나눴습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해 복지시설 무료급식이 잠정 중단된 가운데 구청 구내식당에서 여경래, 최현석, 박은영 셰프와 함께 나눔협회 후원회원들이 100인분의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준비된 도시락은 영등포구 장애인 사랑 나눔의 집을 통해 저소득 주민들에게 전달해 따뜻한 점심 한 끼를 제공했습니다. 한편 나눔 문화예술협회는 지난 13일 대구를 찾아 2천인분의 도시락을 만들어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